우리 이사님 얘기에 신경쓰... 야 이거 이번 달 이벤트 상품인데 너 먹어볼래? 편의점 일 다시 하는 거야? 야 강아지 내가 너 그런 눈으로 보지 말랬다 잠은, 잠은 어서 자 야간 알바 그래도 잘 곳은 있어야지 야 강아지 너 그런 말 하러 온 거면 그냥 가라 야 김샛별 너 일로 와 어 점장님! 오오오 지우씨 안녕하세요 야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내 얼굴 점장님 주름을 저보고 어쩌라고요? 주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여기 안 지워진 거 샛별이 거 이거 쓴 거 어떻게 할 거냐고 딩동댕 정답입니다 샛별이 거 장난 아니야? 장난해? 나 갈게 수고하세요 어? 벌써 가게? 어 약속이 있어서 야 정샛별 너 진짜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야 나 오늘 세수만 다섯 번 했어 안 좋아지잖아 이거 봐 어떻게 좋아야 되는 거야 이거 아 안 먹겠다 이거 아 아 아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야 좋은 말로 해도 알아? 진짜 평소에는 젠틀해도 어? 화가 나면 아주 사납다 일로 와라 나를 저렇게 봐주지 아이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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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